자, 보자. 우리 예비 고1이 혼동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bright라니요. bright. 얘가 영어로 뭐냐면 밝고 영리하냐. 뭐라고 한다? 시작. 밝고 영리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bright 하면 상당히 밝은 거야. 그렇지? 밝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영리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영리한.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고급스러운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예요. brilliant. 얘가 영리한이죠. 그럼 여기 있는 단어가 지금 똑같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고급스럽게 하면 얘도 영리한이야. brill. 여기는 같은 단어지. 그러니까 밝고 영리한 거냐. 밝고야. 같은 단어예요. 밝고 영리한. 밝고 영리한. 밝고 영리한. 얘는 영리한 영리한. 근데 얘랑 헷갈리면 안 돼. 그렇죠? 얘는 뭐냐면 봐봐. 사실 이 모양이. 사실 이 모양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시작. 사실 이 모양이. 잘 보세요. 응. 좋아했던. 자 그럼 이제 사실 이 모양이. 얘가 얘는 맞아. 얘가 보니까 빛이니까.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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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어. 그렇지? 밝고. 밝고 영리한.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얘는 긍정적이죠. 근데 얘는 부정적이야.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빛을 너무 많이 쐈어. 확 빛. 그러면은 농작물에 물이 없고 빛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자랍니까? 아니면 말라 죽습니까? 말라 죽죠. 얘가 뭐냐면 명사의 뜻이 마른병이야. 동사의 뜻은 시작. 마르다. 그래서 얘가 망치다의 뜻도 있어. 망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를 먼저 외워야지. 그래서 밝어. 빛이 있어. 밝고 영리야. 밝고 영리야. 불릴리한. 밝고 영리야. 근데 빛이 너무 많아. 그럼 뭐야? 마른병에 걸려. 무슨 병? 말라 죽는 병? 마른병. 저거 나. 마른병. 그리고 모르스인다. 하나 둘 셋. 망치다. 마. 름. 병.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경쟁하다 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게 뭡니까? 시작. 컴피트라는 영어 단어예요.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컴피트. 경쟁하다. 어떻게? 피터지게. 컴피트. 피터지게 경쟁하다. 피터지게 경쟁하다. 컴피트. 됐습니까? 자, 컴. 우리 무슨 무슨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죠? 콩글리시. 회사가. 회사가 피터지게 경쟁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를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이때 보통 IV가 기본적으로 적인으로 많이 해석하는. 자, 파지티브 하면 뭡지죠? 긍정적인. 네거티브 하면 뭐라고 그래? 시작. 부정적인. 여러분 알고 있는 뉘앙스. 액티브 활동적인.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그러니까 IV가 적으니까 직역을 하면 돼. 경쟁적인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얘는 뭐냐면 약간 의역이에요. 경쟁적인 사람. 얘는 뭐냐면 시작. 유능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유능하겠죠. 경쟁하니까 능력이 있다 이거야. 그럼 두 개를 해갈 때 얘를 먼저 외워야 돼. IV적인, 경쟁적인. 얘는 누구한테 쓰이냐. 얘는 상황에 쓰여. 어떤 상황들. 유능한 이럴 땐 뭐야. 사람한테 쓰여.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IV가 뭐야. 적인, 경쟁적인. 경쟁을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IV가 적인을 먼저 외우셔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네 개가 되게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풍부한. 얘는 영어로 뭐야. 부족한. 얘는 뭐가 돼. 시작. 효율적인. 얘는 뭐가 돼. 능숙한.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이거 네 개는. 자, 이거 네 개 연습.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빛을 너무 많이 쐈어. 그럼 좋아. right. 하면 뭐가. 밝고 영리한. brilliant, brilliant. 밝고 영리한.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라고 쓰인다고 해서. 시작. 너무 많이 빛을 쐈어. 마른병. 마르다. 망치다. 옆으로 갑니다. 자, 회사가 피터지게 뭐한다. 경쟁하다. IV적인, 경쟁적인. 경쟁적 있는 사람 뭐야. 유능한. 됐니? 좋았쩡. 자, 회사사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